우리 회사는 반팔 티셔츠를 제조해서 팔고 있어요 반팔 티셔츠를 반팔 티셔츠를 장당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셔츠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5천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5천원이 뭐죠? 매출원가죠 그죠? 그런데 이 티셔츠를 우리가 올해 10만장이든 100만장이든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팔 건데 이 가운데에 디자인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하트로 예를 들어 그래서 이 하트를 빨간색을 넣은 거예요 너무 자세한데 균열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자인을 캐드로 만들어서 옷 자른 거에다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내가 캐드를 못 다루니까 이 디자인 하는 거 집어넣는데 전문가를 하나 모신 거야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있는 거야 야 너 내가 이거 하트 디자인 해가지고 집어넣을 건데 너 하트 디자인 할 수 있대 너 얼마 줘야 되니? 어머 하루 밖에 안 걸리니까 뭐 한 3만원 줘 이랬다고 칠게 어? 그러면서 이제 제가 티셔츠를 팔아볼게요 그러면 매출액 만원 매출 원가 5천원 그래서 판매된 장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통 이 친구 디자인해 준 친구는 제조 원가긴 한데 이거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에 그냥 일반적인 비용으로 달아요 이 친구한테 준 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 3만원을 주고 하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안 가도 좋아 3만원을 주고 하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원칙상 이 3만원 이 하트 만드는 데 들어간다니까 제조 원가여야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 티셔츠를 올해 10만장을 판다면 한 장당 들어간 원가가 얼마겠어 3만원 나누기 10만장 이렇게 가야 되지 하트 디자인비가